무릎을 조금 올리시면 돼요. 무릎을 벌려서 배를 그 다리 사이에 쏙 한번 집어넣어보세요. 머리에 힘을 완전히 풀고 이만하다고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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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뒷꿈치 바닥에 내려보실래요 왼쪽 뒷꿈치 바닥에 내려보실래요 고개 들고 등 펴고 초보자분들은 무릎 구부리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무릎 펴서 손들 펴주세요 하늘 향해 수직선 상으로 높게 들어올려봅시다 오른손 옆에 위 하늘 향해 수직선 상 왼쪽 등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오른가슴 하늘 향해 놓고 허리는 안으로 오믹하게 한번 놓고 마시고 내쉬며 바닥 먼저 박고 오른손 바닥 짚어서 마시고 고개 들고 등 펴세요 내쉬며 상체 깊숙이 숙여서 이마 정강이 팔꿈치가 구부려집니다 손바닥 바닥 엉덩이를 조금 더 끌어올려고 손바닥 Webb 마시며 고개 데리고 내리지 마시고 오른쪽 엉덩이를 낮춰weise 플랭크 자세 한번 가져가 볼까요 플랭크 자세 엉덩이를 낮춰 Muse 그대로 엉덩이 두고, 어깨 한 번 더 지켜내면서 다운로드 뒷다운도 빈죠 다시 타김도 좀 더 어깨 들어 올려서 어깨, 왼발 손 사이를 한 번 가지고 와서 그렇죠 어깨 한 번 더 당겨와 45도 턴 마시면서 감이 들고 덴 펴고 대신해서 왼손 어깨 흐리 하늘 양이 수직선이나 어깨 한 번 들어 올려봅니다 아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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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깨 아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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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깨 아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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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깨 아깨, 아깨, 아깨 양도를 펼칠 수 있는 분들은 양도를 펼칠 수 있게 한 번 펴보고 마시고 대신해서 바닥 먼저 바라보고 손 바닥 짚고 고개 들고 탁 타서 마시고 대신해서 손 챙기세요 키 숙여고 뒤로 양도를 펼칠 수 있는 양도를 펼칠 수 있는 다시 가도 펼칠 수 있게 올라가고 바닥 짚고 마시고 고개 드세요 내쉬면서 우리 뒤에 있는 오른발 앞으로 당겨와서 양말 붙여주고 우리 손가락을 세워서 고개 들고 등펴볼까요? 내쉬면서 무릎을 힘차게 무려 손 먼저 바닥을 짓고 복근와슴을 허벅지에 완전히 붙여놓고 우리 엉덩이 하늘이랑의 목 피해드로 올려볼게요. 정말 정상입니다. 내쉬면서 양산으로 아킬레스 원을 감싸서 한 번 더 부숴이 산채를 숙여고 복부 안으로 부숴을 넣으신거에요. 이 방향은 아킬레스 원을 감싸서 한 번 더 부숴이 산채를 숙여고 복부 안으로 부숴을 넣으신거에요. 이 방향을 원래 본인 편안쪽으로, 맨날쪽으로 꺼내면서 뒤쪽으로 고개 펴주시고 우리 오른쪽 허벅지를, 왼쪽 허벅지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. 이 방향은 아킬레스 원을 감싸서 이 방향은 아킬레스 원을 감싸고 이 방향은 아킬레스 원을 감싸고 더 가능하신 분들을 보면 한 번 전화 오실거에요. 내쉬면서 팔꿈치 반반쪽으로 열리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. 옆으로 나면 아킬레스 원을 감싸고 이 방향은 아킬레스탕을 intense rebel의 여행을 감싸고 나는 방향에 아킬레스 원을 감싸게 여행을 감싸고 위공상도 가방을 위공상도 찬양을 못하는 느낌을 그리кв에서 발을 작은 사이에서 마시고 드시며 저저분에 가슴을 얹으시므로 제출을 얻으세요.